우리 파이는 초코파이 브렌치 파이 빗파이 우리 애긴 팍파이 가슴에 이렇게 흰털이 있어요 반달곰이에요 반달곰 반달곰 아이고 아이고 아빠한테 오지 말고 우리 지금 카메라 좀 찍어보자 카메라 한번 봐봐 잠깐만 카메라를 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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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라 다람쥐야 강아지야? 다람쥐야? 다람쥐야? 응? 다람쥐야 강아지야 곰이야 셋 중에 뭐야? 파야 우리 파이는 왜 그렇게 예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무슨 소리지? 가슴에 이렇게 흰털이 있어요 우리 파이는 여기 있고요 이거 발끝에 있어요 두 군데 그쵸? 그래 드디어 카메라를 알았어 너 강아지 맞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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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강아지 맞아? 너 곰 아니야 곰 응? 너 곰이야? 곰이야 다람쥐 화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봐 이거 봐 너무 와 이쪽 카메라 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우와 우와 예뻐 우와 예뻐 자 다람쥐인 척 해봐 다람쥐인 척 우리 파이 예쁜 모습 보여줄까? 우리 파이 예쁜 모습 보여줄까? 얼마나 예쁜지 응? 예쁜 모습 보여줄까? 우와 아이고 아이고 예쁜 모습 예쁜 모습 예쁜 모습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intrig gia 와 emor acute 특별ות 千秋 digamos 발전 약 암 암 암 암 암 나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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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